나 이거 줄게 마마아 마마아 어허 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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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 말 이상한 것 좀 가르치지 말라고 애가 괴물이랬잖아 그쵸? 갑자기? 아니 저게 애가 괴물이야 저게 갑자기 네 얼굴 똥구멍 간지러워 빼마켄트? 갑자기? 하하하하하하 저기 이 새끼야! 갑자기 네 얼굴 똥구멍 괴물지러워 뭐? 응애 웃음 아 Flip 갑자기 네 얼굴 똥구멍 간지러워 빼마켄트? 으악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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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해 니 얼굴 으해 니 얼굴 똥group 간지러워 갑자기 니 얼굴 똥구멍 간지러워 빼바켄트 으음! 아니야 으아니야 으으응 으아니야 니 얼굴 니얼굴 똥구멍 으아니야 니 얼굴 똥구멍 가져와 빼바켄트 으응 야 개발이 아파 으응 니 얼굴 야 빨리 다룩해 아니 여긴 애 새끼가 두 명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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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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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야 저기요 이거 그거 가능합니까 단어 호나? 단어 하나씩 혼합해 쓰는데 쟤? 어? 으응 똥배가붕 으응 으응 으에에에 하하하하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꾸여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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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굴 꾸여와 꾸여와 니 얼굴 똥꾸마아 니 얼굴 똥꾸마아 니 얼굴 니 얼굴 똥꾸마아 똥꾸마아 니 얼굴 똥꾸마 간지러워 니 얼굴 니 얼굴 음을 섞지마 얽 똥꼰 똥꾸마아 음을 섞지마라구 밤 흐흑에에에에에에에 O movements 응이 이거 뭐야 이거 欸 니 얼굴 똥구멍 오지구요 지리구요 고유고유고유 한밤이구요 니 얼굴 빼박켄트 오지구요 지리구요 고유고유 한밤이구요 응 니 얼굴 니 얼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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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야 오지구요 지리구요 고유고유고유 한밤이구요 고유고유 한밤이구요 고유고유 한밤이구요 단어 혼합해서 쓰지말라구 오지구요 지리구요 고유고유 한밤이구요 야 멋서야 멋서 어딨어 야 멋서야 일로와봐 야 애야 야 애야 일로와봐 내거줄께 오지구요 찌리구요 고유고유 한밤이구요 야 일로와봐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똥구멍 가지러 똥구멍 가지러 똥구멍 가지러 똥구멍 으아악ㅋㅋ 아.. 진짜 십아!! 아니 오늘 시든 다는 어디다 챙긴 거야 아니겠다! 얜 타락시키자! 치리구요~! 오지구요~! 아 잠깐ㅋㅋ 똥구멍 치리구요 오지구요~! 똥구멍 치리구요 오지구요~~ 똥구멍 오지구요 지리구요 멀췄! 의아 앨범 우리 드림 게임하는구 응애 오자 일로와 머사 머사 던페리 인형 여기 던페리 인형 여기있다 노래하 자아 노래하 자아 머사 여기 던페리 인형 있다 던페리 인형 머사 일로오면 던페리 인형 응애 머사 던페리 인형 줄게 일로와 던페리 인형 응애 응애 자 이거 배워 던페리 인형 개 빠왔는데? 응애 꽁꽁몽 개 빠왔는데? 간지러워 응애 응애 아니야 잔어 섞어쓰지 말라고 응 아니야 응 노래하 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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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노래 빨리 색 찍어 야 색으로 찍어 빨리 색으로 찍고 와 니 얼굴 노래 이 새끼 미쳤나 응애 응 아니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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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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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애 응앞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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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굴 똥구멍 간지러워 으흫 똥구멍 개빱는데 아 야 이거 빨리 하자 니 얼굴 숨고가 간지러워 빨박캠툼 갑자기 응 아니야 오리고요 지리고요 벌고야 맘이고요 뿌 뿌 응애응애 똥구멍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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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똥구멍노래 니 똥구멍노래 니 똥구멍노래 니 똥구멍노래 니 똥구멍노래 아 뭐야 야 이거 먹어 오구 먹어 오구 먹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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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하는거야 야 니가 할래? 야 니가 해 봐 응애 이번엔 잘해봐 자기야 자기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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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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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는거야 너! 똑바로 하라! 뭐 따로 돼요? 여기서 돼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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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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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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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én 응 응애 응응 자 답변을 잘 맞춰요 못 떠즈니!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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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애럽 짜랭 짜람 아니 너 게임魂수 있게 만든거 맞냐고 진짜 와애애애애애의 야 이거 좋아 equival 한번은와봐 괴물이 있어 내가 완벽한 괴물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일로와봐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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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니야 응 안물에 응 안물에 이따가 한번 해볼래요 응애 응 안물에 응 안물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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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하겠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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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리듬게임 응애 간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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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라 못해라 틀려라 틀려라 저어라 저어라 못해라 못해라 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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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미타가 해볼게요 응 어 뭐지? 미타가 해볼거에요 난 싹벌인가? 응 응 왜 이렇게 어려운걸 이거 잡상 택 뭐지 응 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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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초로 죽었는데 아깝다 야 우리 또 도전한다 가자고!! 으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핳하핳하 아니 잠깐만요 금빈이들 뭐 하자 저거? 아니 애가 오줌싸잖아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smoked 애가 여 또 오줌싸잖아 나도 같이 쌓는다 더 할 수 있네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명씩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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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더 해보자 응해 야 방해해도 당겨? 20초면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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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까요? 똥구멍 간지러워? 똥구멍 간지러워? 똥구멍 간지러워? 잘했어요 히히히히 우우우우우우우 흐핰핰핳핰 똥구멍 간지러워어얌 어으흡 어어 청왈 많은드에에에에에 어 청왈 꽤 많은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흐으으 똥구멍 간지러어어억 으어엤어 으으으으 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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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끄러워 쪼끄러워 간지러워 진짜 아깝다 마 마 마 마 마 마 쌌다 드디어 쌌다 질이구요 오지구요 똥구멍 질이구요 오지구요 똥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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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쌌다 계속 쌌다 줄줄 쌌다 오승찬 똥 쌌다 오승찬 똥 쌌다 똥구멍 간지러워 똥구멍 간지러워 똥구멍 간지러워 똥구멍 간지러워 오지구요 지리구요 똥구멍 간지러워 자 이렇게 흔하게 살아남은 풍멍선생님과 아저 아기가 우승하였습니다 마 우승자 쳐주세요 우승자 빠바밤 빠바바밤 마 마 네 얼굴 똥구멍 간지러워 오지구요 지리구요 뽀뽀 네 얼굴 노래 빵사와 마 개정당 너를 안했는데 어 안찾았는데 우승하면 그렇지 그냥 다 탈락한 걸로 하자 마 아버지 솥구멍 ank Sa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애도 왜... 아공부 샀다! 샀다! 이제 끝났지 말해도 되지 와아와 진짜 야 아기 말 못한다며. 평소보다 말 열 배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 아... 이거 뭐야 이 게임 말 평소보다 열 배 더 많이 한것 같애 아... 야 이거 아기가 제일 힘들어어어어어어씨 말 같은 단어를 많이 할수있으으으으으응 아기는 평소보다 말 열 배 더 많이 한것 같애! 언제 씩 끊어서 얘기하는거 되는겁니까? 단어 배웠으니까 가능한거지 오케이 오케이 배웠으면 가능한거죠 그 단어를 배웠잖아 그 글자를 그 글자를 배웠는데 왜 쓰진 못해 리듬게임 엄청 오랜고 있더라 근데 자 오늘 많이 배웠네요 그래도 자기야 마 야레야레구요 끼끼빵사와 퇴 네얼굴 똥구멍 간지러 빼빵캔드 갑자기 응아니야 오지고요 두리고요 골고루한 밤이고요 뿜뿌 노래하자 자기야 16개의 단어를 배웠네요 빠라바라밤 응애 응 응애 바바밤 바바밤 파란 오줌을 먹어라 파란 오줌을 먹었니 눈과 희망이 가득한 오줌 아니고 눈물 아니야? 파란 파란 보라 오줌 근데 오늘 아무 단어도 모르는데 이긴거 실화야? 오늘 단어를 알았어도 저런 얘기 안할 예정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근데 몰라요 알 수 없었어요 좋아하는 동물은 좋아하는 동물은 없었어요 아아 그럴 수 있지 난 악어 좋아해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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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를 뿌리고 있어 너는 사이네야를 어 모르는구나 너네 난 똥을 뿌리고 있어 포도맛 포도맛 가루를 뿌리고 있어 만드가 아니 아니 헷갈린다고 이거 미치 포도맛 자 오늘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최종으로 핑맨 선생님과 악이 악어 악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쪽쪽yr 에이 세세이를 넘어 박수했어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구 오지구 굴구에 한 밤 되시구요 네 다음 시간에 네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조화에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마 구독조화에 마 똥물이다 똥 노래하자 자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